자, 또 등장했습니다, 네 번째. 오셨다. 먼저 봐버렸어. 궁금해가지고. 보세요? 어? 모델이신가? 원쟁이시네. 걸음걸이도 되게 모델 워킹처럼 하시는데? 몸 좀 봐. 몸이 좀 좋으신데?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창수라고 하고요. 이혼한지는 4년차 됐고요. 그러니까 저는 결혼생활하면서 큰 불만은 없었거든요. 저한테 좀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내 쪽에서? 광구, 트름 이런 거는 당연히 싫어했고 하품하는 것까지 싫어하더라고요. 근데 하품은 좀 억울하더라고요. 하품이 뭐 이렇게 크게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떠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너무 싫어져서 미운 거 아니에요? 왜 그럴 때 있다잖아요. 왜? 저 사람의 걷는 소리마저도 싫어. 저 아버님이 엄청 좋아하셨고 거기서 나가면 무슨 재혼하고 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무슨 찬가루 같은 거 내야 되지 않냐고 뭐 이러면서 아빠가 내 줄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저 이번에 재혼 한번 해볼게요. 노력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아 웃겨. 아버님 잘 할 수 있게 좀 응원을 할게요. 아 이 분 좀 느낀다. 이 분 되게 재밌는데요? 강철부대 같은 게 아닌데 야 근데 특전사 느낌 좀 느낌 있어요. 맘에 들어요. 특수부대 느낌 좀 있어요. 사람 좋아 보이는 느낌 있다 진짜. 몰라요. 감사합니다.